와, 다 고쳤다. 빵빵이 형, 뭐고 치신 거예요? 응, 군고구마 기계. 거기에 고구마 나오면 맛있고 따끈한 군고구마가 되나 나오는 거야? 그렇지.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어. 근데 군고구마 하니까 왠지 눈이 생각나. 옛날에 내가 성에 살 때는 하늘에서 눈이 펑펑 오면 우리 왕자님이 늘 맛있는 군고구마를 사들고 나를 찾아왔었어. 아이고, 예치. 왕자님 여기 그만 좀 해. 그만한 게 뭘 그만해. 눈이 오면 왕자님이 군고구마 사왔다니까 그러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올겨울에는 왜 눈이 별로 안 내리는 거야? 롱빵! 맞아. 첫 눈도 비처럼 찔끔찔끔 왔잖아. 빨리 눈이 펑펑 왔으면 좋겠어. 저는요. 이왕이면 오늘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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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그래, 재밌는 얘기야 생각났어. 재밌는 얘기야?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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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줄까요? 이야기해줄세요. 좋아.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 빵빵! 그림자 커스! 숲속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찬바람이 이렇게 쌩쌩 부는 걸 보면 오늘은 눈이 올 거야. 공원에 가서 눈을 기다려야지. 얼룩고양이는 나갈 준비를 합니다. 털목도리를 두르고 털 장화를 신었습니다. 얼룩고양이가 숲속 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코 큰 돼지, 착한 사슴, 아기곰, 까치가 모두 모여 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친구들은 왜 눈이 오기를 기다려야? 왜냐하면 눈이 오면 모두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뭔데요? 우선 얼룩고양이는 눈이 오면 썰매를 타고 싶었어. 어머, 뭐 썰매요? 썰매는 눈이 안 와도 탈 수 있잖아요. 얼음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건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요? 아휴, 저기... 빵빵이 형, 삐친 거예요? 삐치지 말아요. 안 삐쳤어. 아휴, 빵빵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소곤소곤 본부에 물어봐요. 네? 그럴까? 좋아. 소곤소곤 본부! 도와줘! 빵빵, 그림자꽃! 고굴려운 본부 친구들이에요. 눈이 오면요. 두 사람 만날게! 나는 눈이 오면 멋쟁이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 팔목도리도 멋지게 둘러줄 거야. 우와, 생각만 해도 멋지다. 나는 눈이 오면... 알매를 박수로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팥빙수랑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응, 그래. 나는 눈으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야. 정말? 눈으로 팥빙수 만들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잘 들어봐. 눈은 이렇게 썰매 그릇에 가득 담으면 되고요. 그 다음 팥과 과일을 얹으세요. 으하하하! 맛있겠죠? 하지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소곤가루랑 사탕가루 넣어서... 눈으로 만든 팥빙수 완성! 우와, 정말 맛있겠다! 착한 사슴아, 넌 눈이 오면 뭘 할 거야? 나는... 성 만들어서, 성 안에서, 공주님하고, 왕자님하고... 우선, 눈으로 멋진 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왕자님과... 그리고 왕자님과...